미역은 누구나 아는 건강식품입니다. 칼로리는 극히 적고 비타민과 무기질, 칼슘과 철분 등이 풍부해 바다의 우유, 바다의 채소로 불리는데요. 일반 채소보다 영양소 함유량이 우수하며 요오드 성분이 많아 출산 시 산모의 혈액을 보충해주며 여성이 생리할 때 부족해진 철분을 보완해주기도 합니다. 미역의 미끈미끈한 점전물은 알긴산이라는 것인데 알긴산은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에 존재하는 다당류 천연 식이섬유입니다. 섭취하면 위 속에서 겔로 변한 뒤 섭취된 수분을 흡수하여 부피가 팽창하여 음식물 위 배출 시간을 늘려 공복감을 줄이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며 미세먼지 속 중금속 등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어 미세먼지로 인한 독성을 해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역의 효능과 미역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역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로는 피를 맑게 해줍니다. 몸 전체를 돌며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은 체내에 쌓인 중금속 및 노폐물, 독소 등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혈관 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전신에 혈액, 영양소를 꾸준히 전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데요. 미역의 끈끈한 식이섬유인 알긴산은 오염물질을 흡착해 배출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혈액순환을 도와 고혈압과 동맥 경화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항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나고 없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지 못하면 질병에 노출되기 쉽죠. 암세포는 아주 작은 크기로 발생되었을 때 제거되면 좋겠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부위거나 무증상인 경우 뒤늦게 발견되는데요. 미역에 들어있는 후코이단 성분은 암세포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고 암세포의 전의를 막아주는데 특히 뿌리 윗부분의 두꺼운 미역 귀에는 7배 많은 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라고 알려진 베타카로틴 성분 역시 미역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암 발생 및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없애줌으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변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미역은 고구마의 16배, 사과의 25배에 이를 만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다른 해조류에 비해서도 가장 풍부한 편입니다. 특히 말린 미역의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데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배변활동을 돕기 때문에 변비를 개선하는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뼈 건강은 노화로 인해 꾸준하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고령자의 경우 체내의 칼슘, 인 등의 영양소를 조금 더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역 효능 중 하나는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칼슘은 물론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미역의 칼슘 함량은 시금치의 25배에 이르고 우유보다 15배나 많을 만큼 풍부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 성장 발달은 물론 출산 후 칼슘 보충이 필요한 경우 중년의 골다공증 예방이나 개선, 위험을 낮춰줍니다. 미역에는 100g당 96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일일 권장량은 600mg이기 때문에 칼슘 섭취를 위한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종을 완화시켜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붓는 경험을 한다면 미역이 도움이 됩니다. 미역의 알긴산 성분이 중금속과 노폐물로 인해 발생하는 부종을 배출시킴으로써 완화시켜주고 칼륨 성분이 풍부하여 붓기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위장을 보호해줍니다. 위점막은 평소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졌거나 음주, 흡연,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경우 자주 손상되는데요. 미역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와 각종 미네랄 성분들은 위점막 세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미역은 100g당 10kcal로 매우 낮은 칼로리입니다. 미역의 후코잔틴 성분은 신진대사를 높여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감소시키며 몸 안에 지방을 태워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뛰어난데요. 다량 들어있는 섬유질 성분은 체내에 쌓인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미네랄 성분들은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체중 감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효능이 좋은 미역,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두부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한방에서 찬 성질의 두부와 따뜻한 성질의 미역은 잘 어울리는데 미역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콩의 사포닌 성분은 물과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 해조류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를 돕기 때문인데요. 두부의 주재료인 콩은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필수 무기질인 요오드를 배출시켜주는데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의 요오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황태입니다. 보통 해장국에 많이 사용되는 황태도 미역국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미역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으면 좋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생각하며 필수로 챙겨 먹어야 하는 단백질 미역 자체에 단백질이 있지만 단백질이 풍부한 황태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흡수와 대사 소화를 도와주며 콜레스테롤도 거의 없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와 미역을 보면 우리가 생일 때면 꼭 먹고 익숙한 소고기 미역국을 떠올리실 겁니다. 산성 식품인 육류 즉 소고기와 미역을 함께 먹으면 산도를 중화해 체내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소고기의 단백질이 미역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더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들깨입니다. 천연 영양제라 불리는 들깨에는 필수 지방산과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들깨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미역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과 만나면 몸속 유해물질 흡착 배출에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96%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타민C, 칼륨,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철분, 칼슘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이에는 이처럼 수분이 많고 이소크 엘시트린이라는 성분이 인효작용을 도와 붓기를 빼는 효과로 인해 부종을 예방해주는데요. 미역과 함께 섭취를 하면 갈증을 해소해주며 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역과 오이, 거기에 식초까지 더해주면 식초가 미역에 함유된 칼슘을 체내의 흡수가 잘 되게끔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미역과 파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의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이 둘은 따로 먹을 때는 최고의 식품이지만 함께 먹었을 때는 영양의 흡수를 방해하고 서로의 영양 성분을 파괴시킵니다. 또한 소화 흡수를 떨어뜨려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되는 위장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둘 다 미끈거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함께 먹으면 식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